영상 보시기에는 습관! 자, 오늘의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천을 통해 매일매일 탕탕특공대의 무료 보수과 월요일의 카드를 선물 드립니다! 탕탕특공대에 이번에 깜짝 등장한 가을 이벤트 100% 활용하는 법! 자, 여러분 이번에 탕탕특공대에 약 10일 동안 가을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진짜 대박이야! 나는 S급 장비를 무료로 뿌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자, 어쨌든 지금부터 꿀 정보들 정리하려고 하니까 영상 보죠? 자, 우선은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코드 먼저 공개합니다! 짠! 메이플 리브즈를 설명란에 있는 사이트에 입력하시면 깜짝 코드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지금 되게 다양하게 가을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무엇보다 출석 포상에 슈퍼 혜택은 사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 13,000원에 보석 3,000개를 주더라고? 아니 여기에 스크롤하고 부활코인 다양하게 퍼주니까 이걸 한번 고려해보세요! 자, 이제 문제는 미션인데 이번에 미션을 깨서 단풍잎을 얻으면 여기 있는 S급 장비 3개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자, 1,300개의 S검 그리고 또 1,000개의 갑옷 타고 그리고 신발을 바꿀 수 있는데요! 아니 이게 보니까 미션에 있는 모든 단풍잎을 다 얻었을 때 1,260개를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자, 이제 여기에 매일 광고금을 주는 단풍잎하고 그리고 선물 좀 누르면은 또 1회 한정으로 공짜 추가 단풍잎을 줘가지고 모든 미션을 꾸준히 한다고 했을 때 무과금 분들도 S검은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 마음 잘 알아요! 아니 솔직히 단풍잎을 더 먹어서 S장비 몽땅 교환하고 싶잖아!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무료 패키지 얻을 수 있는 좋은 팁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덕에 제가 어플 광고를 받게 되었는데 겜톡톡이라고 들어본 분도 꽤 많을 거예요! 여기서는 좋아하는 게임 관련해서 사람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이벤트로 별을 받아 원하는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마침 겜톡톡이 탕탕특공대와 관련해 대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짠! 이름하여 탕탕특공대 올림픽 이벤트! 자신이 클리어한 탕탕특공대 스테이지와 플레이 시간 스크린샷을 겜톡톡에 등록하면 등수에 따라 구글 기프트카드 3만원, 네이버페이 1만원 등 굉장히 화끈한 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탕탕특공대 하클립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만의 탕탕특공대, 그리고 겜톡톡을 소개한 영상을 어플에 업로드하면 심사를 거쳐 기프트카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자, 이것뿐만인가요? 아닙니다! 혹시 겜톡톡을 처음 가입하셨다면 신규 가입 이벤트도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가입하시면 네이버페이 문화상품권, 그리고 구글 기프트카드 5천원권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100% 증정하니 좋은 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에 1일 퀘스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골드, 그리고 플래티넘 코인으로 뽑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운 좋으면 기프카 10만원권도 받을 수 있다는 거! 홀... 원하는 상품에 의무할수록 확률이 오른다고 하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겜톡톡에는 친구 초대 이벤트도 있는데요! 설명란에 있는 제 초대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하시거나, 혹은 회원가입 시 추천인을 너구리내로 설정해 주시면 저는 200별! 여러분은 100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종료 받았습니다! 제가 광고를 받은 김에, 그리고 마침 탕탕이 좋은 이벤트를 하는 김에 굉장히 화끈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마야, 과학정 올 S급 장비 이벤트!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잘 따라주시면은 여러분 모두 이번에 나온 S급 장비를 공짜로 얻게 생긴다는 거! 어떻게! 두 손 하나! 누르치는 후 구독 알람 설정하고 구독 공개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둘! 제가 설명란에 걸어드린 링크를 통해 겜톡톡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마지막에 이 영상의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겜톡톡이 따라주시면 참용 완료! 이미 가입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겜톡톡 가입 안했다면 꼭 한번 제거 링크 눌러서 돌아보세요! 되게 괜찮은 이벤트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해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 영상의 당첨자분들에게는 딱! 2000 단품이 살 수 있는 루카 13만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주 화요일 라이브를 통해 추첨하여 답변 달아낼 예정이니까 자, 겜톡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늘 광고받게 해주는 우리 시청자분들 듣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단품이멘트 또 화끈하게 고고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